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와는 비교 자체를 할 수도 없다 이런 문맥도 있을 수 있겠지요 린 비 도 비 무쌍 비만도 못하다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영상의 순서는 예문 여섯 개를 원본을 두 번 보고 해석하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 번 보고 여섯 문장을 다 공부한 후에는 각각 여섯 번씩 반복할 텐데요 듣기를 연습할 때는 원래 속도로 들으시고 말하기를 연습할 때는 0.75배속으로 느리게 틀어놓은 후에 커다란 소리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부분부터 보시면 되고 밑에 더보기 부분에 언제 외우기가 시작되는지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 샹샤 디팡 라이더 肯定 매우 스모 하우 양지 시골에서 왔는데 분명히 시시할 거야 다 린 제재 이근 토파스 도 비 부상 그녀는 언니의 머리카락 하나에도 따라가지 못해 모르겠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 샹샤地方 来的 肯定 没有什么 好 样子 我看 他连 姐姐 一根 토파스 都比不上 不知道 他是 个 怎样 的人 哎 샹샤地方 来的 肯定 没有 什么 好 样子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는데 구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您的 공位 저쪽이 당신 자리가 될 텐데요 我们 行政部 比不上 你们 法務部 우리 행정팀은 그러니까 우리 총무팀은 당신이 원래 있던 법무팀만 못합니다 只有 总监 자유 방공 총무부장님만 사무실을 따로 쓰세요 所以 要 위치 你 替 查 민 위치 你 당신한테 맞는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지요 직역은 당신을 억울하게 하다 그러니까 서운하시겠지만 상황을 살펴서 그냥 우리랑 같이 복닥복닥 되면서 같이 일하시지요 그것은 당신의 공位 우리 행정부 比不上 你们 法務部 只有 总监 才有 办公室 그래서 要 你 体察 民情 跟 我们 같이 在一起 办公 우리 我们 虽然 输 但 输 得 有 风 度 我们 在技术和策划上 确实比不上这一刻 技 也算是幸福口 不要这么 垂头上 技 的 我们 虽然 输 了 但是 要 输 得 有 风 度 이렇게 기죽어 할 것 없다 우리가 비록 지기는 했지만 품위 있게 당당하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我们在技术和策划上 确实 比不上 智一科技 智一科技는 회사 이름인거지요 기술과 기획 부분에서 확실히 智一科技 이 회사에 미치질 못했다 也算是 心腹 口腹 철저하게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진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녀의 용기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원리엔 아이 이걸렌드 용치도 매여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할 용기조차 없어 라이 밥 可以 부 치 단 주 비 쉬 데이 허 이런 말은 굉장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이죠 자자 밥은 안 먹어도 되지만 술은 꼭 마셔야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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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내가 엄 일단 killing 来 ala 이거 이렇게 именно 여기 이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이 정도로 하자. 여기서 그치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느 점에 있어서 한상얀보다 못하다는 거야. 너한테 알려주면 고칠게. 너희는 어디 딱 이거야. 너희는 어디에서만이태가 어떻게 되었냐? 너희는 어디에서만 咱们得破它的记录,好吗? 记得汶川地震的时候,有一只猪在废墟里边待了36天,它还没有死。 我们还比不上那只猪嘛,咱们得破它的记录,好吗? 你记得汶川地震的时候,有一只猪在废墟里边待了36天,它还没有死。 记得汶川地震的时候,非常大的沙漫地震, 汶川地震,那个地震 때, 돼지 한 마리가 폐허 속에서 36天 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은 일이 있었지,我们还比不上那只猪嘛? 我们还比不上那只猪嘛? 우리가 그 돼지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咱们得破它的记录,好吗? 我们的鴿子记录,好吗? 你记得汶川地震的时候,有一只猪? 在废墟里边待了36天,它还没有死。 我们还比不上那只猪嘛? 咱们得破它的记录,好吗? 你记得汶川地震的时候,有一只猪? 在废墟里边待了36天,它还没有死。 我们还比不上那只猪嘛? 咱们得破它的记录,好吗? 不知道他是个怎样的人呢? 哎,乡下地方来的,肯定没有什么好样子。 我看,他连姐姐一根头发丝都比不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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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知道他是個怎樣的人呢? 鄉下地方來的肯定沒有什麼好樣子 我看他連姐姐一根頭髮絲都比不上 那個是您的工位 我們行政部比不上你們法務部 只有總監才有辦公室 所以要委屈你體察民情 跟我們集在一起辦公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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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個是您的工位 이 시EN은 정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의 법원. 이 시EN은 우리의 법원에 있는 법원입니다. 우리의 법원에 있는 법원입니다. 이 시EN은 우리의 법원에 있는 법원에 있는 법원입니다.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법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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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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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